영화를 보기 전인데요. 먼저 각자 소개와 영화를 어떻게 보셨으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련변이 연출한 감독 권우광입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날씨도 좋은 주말에 저희 영화 상탈시켜주시고 보러 와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영화 보시면서 영화 재미있게 보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대해서 한번씩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재미있게 보셨다면 재미있는 영화라는 소문도 많이 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련변이 연출 박구 역할을 맡은 이광수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주말에 저희 영화 도련변이 찾으셔서 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어린 친구들도 몇 살이야? 몇 살이야? 10살이구나. 고맙다. 너무 감사해요. 영화 재미있게 보셨으면 또 주변 분들한테 또 이렇게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은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잘 찍었어요. 안녕하세요. 상원 역할 맡은 이찬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극장을 꽉 채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영화 굉장히 작지만 힘이 있는 영화입니다. 지금 현재 극장에 많은 영화들이 걸려있지만 저희 도련변이 선택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관람 하시고요. 저희 도련변이 많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도련변이에서 주진영을 맡은 박보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준비한 멘트가 있었는데 애기들이 10살이라고 하니까 누나가 저기서 욕을 좀 많이 해요.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연기한 거니까 아버님 되세요. 영화 보고 나서 잘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영화가 되길 바라겠고요. 주말 저희 영화와 함께 잘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때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은 관람 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